여신감님에서 수호, 서준과 좋았던 순간 아니면 장면들을 설명해주세요. 서준이와의 신은 되게 태격태격 많이 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저 머드팩에서 처음으로 서준이와 만났던 장면이 있어요. 촬영도 되게 재밌게 했고 거기서 그 서준이와의 어떠한 친구로서 약간 작은 복수를 할 수 있는 장면여서 생각이 나네요. 제가 진짜 촬영할 때 마리아를 추기도 했고 사실 주경이가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야 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생각했던 장면이 바로 어흥이었어요. 과연 이 어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민망해하면 보는 분들도 민망해할까봐 조금 부담이 많이 됐던 겁니다. 어흥은 언젠가, 정말 언젠가 해드릴게요. 어흥 한 번만 해주세요. 여러분 어흥은 어흥은 안돼요. 민망했어. 어흥은 그 저 여신장님의 보면 되게 자세하게 잘 나오는 장면이 있더라고요. 머리끈 있고 또 하필 어흥 스티커가 있네요. 오늘 어흥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는데 1차 보내줬을 때 제가 넣어놓은 어흥 스티커 있고 1차 보내줬을 때 1차 보내줬을 때 2차 보내줬을 때 2차 보내줬을 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흥 빠빠이 그 다음에 아주 높다. 아 나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온 적이 없는데 너무 당황스럽다. 아 아 현장에서 롤링페이퍼를 써주신 거예요? 전혀 몰랐어요. 우리 배우님들이 현장에서 롤링페이퍼를 써주셨던 거래요. 세상에만 근데 서준 오빠는 글씨체도 예쁘네요. 참 뭐 덕분에 서준이가 더 멋지고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. 그리고 또 혹여나 힘들고 고민이 생기면 연락해. 다시 한 번 너무 고생했고 행복해야되 라고 멋있어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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